제 176화 천하는 다시 하나로 제 1장 사마염은 양호의 표문을 읽고 크게 기뻐했다. 이에 곧 군사를 일으키라는 영을 내리려 하자 가충, 순옥, 풍순 세 사람이 불가함을 역설하는 바람에 영을 거두어야 했다. 양호는 자신의 청이 위에서 윤호되지 않은 것을 듣자 탄식했다. 천하의 사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십중팔구인데 이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하늘이 주시는데도 받지 아니하니 이었지 애석한 일이 아니냐. 3년 4년이 되자 양호는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가서 병을 치료하겠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사마염이 물었다. 경에게 나라를 편안히 만들 계책이 있으면 과인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겠소? 손호의 학정이 이미 정도를 넘어 싸우니 지금은 싸우지 아니하고도 이길 수 있나이다. 만일 손호가 불행히도 일찍 죽어 어진 임금이 다시 세워진다면 폐하께서는 오나라를 손에 넣으실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 말에 사마염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 다시 물었다. 이제라도 경이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러 가는 것이 어떠하오? 아니옵니다. 신은 늙고 병들어 그 같은 임무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폐하께서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임무를 따로 뽑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향원은 마침내 사마염에게 작별인사를 올리고 돌아갔다. 그해 11월 양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사마염은 어가를 타고 친히 그의 집으로 문병 갔다. 병상 앞으로 사마염이 다가가니 양호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은 만번 죽어도 폐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옵니다. 사마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짐은 경을 기용하여 오나라를 정벌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고 있소. 오늘날 누가 있어 경이 뜻을 계승하겠소? 그러자 양호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신은 이제 죽사옵니다. 하오나 우둔한 충정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장군 두해가 그 일을 맡을만 하옵니다. 만일 오나라를 치시겠다면 글을 쓰시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착하고 어진이를 청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오. 그런데 경은 어찌 사람을 조정에 청구하면서 그 추천서를 불살라 당사자가 모르게 하였소? 사마염이 묻자 양호가 대답했다. 공적인 조정벼슬에 나아가는데 사사로이 사례를 받는 것은 신하로서 취할 바가 아니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니 이때 그의 나이 58세였다. 사마염은 대성통곡하며 궁으로 돌아온 뒤 칙서를 내려 양호를 퇴부, 허평후에 추중했다. 남주 백성들은 양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시장을 열지 않고 모두들 고굴했다. 강남에서 변경을 지키던 장병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곡했다. 양양 사람들은 양호가 살아있을 때 늘 현산에서 논일던 것을 기려 요당을 짓고 비석을 세워 철마다 제사를 지냈다. 오가는 사람마다 그 비문을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비석을 눈물을 떨어뜨리게 하는 비석이라는 뜻에서 타로비라 일컬었다. 양호의 죽음을 두고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아침에 올라와서 진의 신하 생각하니 현산은 봄이로 돼 옛 비석 쓸쓸하다. 소나무들 사이로 떨어지는 이슬방울. 당시에 떨어지던 사람들의 눈물인가. 진나라 임금은 양호의 말을 듣고 두해를 진남대장군에 봉하고 형주의 일을 관장하는 도독으로 삼았다. 두해는 경험이 많은 데다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특히 좌구명 좌전 읽는 것을 좋아하여 앉아서나 누워서나 손을 떼지 않았고 그나들 때도 사람을 시켜 좌전을 그가 타는 말 앞에 가지고 다니게 하니 당시 사람들은 그를 좌전에 미쳐버렸다는 뜻으로 좌전벽이라 불렀다. 그런 그가 진나라 국주의 명을 받게 되자 양양에 머물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군사를 길러 오나라 정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오나라엔 정봉과 육항이 모두 죽고 없었다. 오나라 국주 손호는 잔치 때마다 신하들에게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하였고 한관인 황문낭 10명을 규탄관으로 두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난 뒤에는 각자 허물을 아래게 하고 잘못을 범한 자는 얼굴 가죽을 벗기거나 눈알을 파내게 했다. 이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그 무렵 진나라의 입주자사 왕주는 오나라 정벌에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손호는 몹시 음탕하고 흉악하니 속기정벌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만일 손호가 죽어 어진 임금이 다시 세워진다면 오나라는 강적이 될 것이옵니다. 신이 건조한 배는 7년이나 되어 날로 썩어가고 있나이다. 신의 나이 이미 칠순이오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손호의 죽음, 배의 파괴, 신의 죽음 등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오나라를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소서. 진나라 국주는 상소문을 읽어보더니 마침내 신하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 왕공의 말이 양도독의 생각과 맞았더러지요.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소이다. 그러자 시중 왕원이 말렸다. 신이 듣건대 손호는 북상하려고 이미 군대를 모두 정비하여 금명성과 위세가 등등하오니 지금 저들과 맞서기는 어렵사옵니다. 다시 1년을 늦추어 저들이 지치기를 기다려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진나라 국주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조서를 내려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후궁에 들어가 비서승상 장화와 함께 바둑을 두며 소일했다. 그때 변경의 관청에서 표문이 올라왔다고 측근신하가 아래였다. 이에 진나라 국주가 보니 두 해가 올린 표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날 양호가 조정신하들과 널리 인원하지 아니하고 폐학계 은밀히 계책을 올린 까닭게 조정신하들의 의견과 많이 헷갈렸사옵니다. 무릇 1은 2의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번 거사의 이로움은 열의 여덟 바옵이지만 그 해로움은 공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에 그칠 따름이옵니다. 지난 가을부터 적을 토벌하려는 아군의 움직임이 제법 노출되어 싸우니 지금 우리가 중도에 그만두면 공포에 질린 손우는 무창으로 도읍을 옮기고 강남의 여러 성을 완전 수리하여 백성을 옮겨 살게 할 것이옵니다. 일이 되면 성을 공격할 수 없고 들에서도 약탈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 내년의 공격 역시 실패하게 될 것이옵니다. 진나라 국주가 두 해의 표문을 다 읽고 나자 함께 바둑을 두던 비서승상 장화가 돌연 일어나 바둑판을 옆으로 밀치더니 두 손을 맞잡고 아래였다. 폐하께서는 영명하고 용맹하시오며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강성하옵니다. 이에 반해 오나라 국주는 음란하고 잔악하며 백성은 괴롭고 나라는 피폐하옵니다. 하오니 지금 오나라를 도벌하신다면 힘들이지 아니하고 평정하실 수 있나이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소서. 그러자 진나라 국주가 말했다. 경혜말이 예득씨를 허니께뚫고 있는데 짐이 어찌다시 의심하겠소. 그리고는 즉시 진남대장군 두해를 대도독으로 임명한 뒤 군사 10만을 이끌고 강릉으로 출격하도록 했다. 그리고 진동대장군 낭야왕 사마주를 저중으로 출격하도록 했다. 정동대장군 왕원은 횡강으로 건의장군 왕융은 무창으로 평남장군 호부는 하구로 각각 군사 5만씩을 이끌고 출격하되 모두 두해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용양장군 왕준과 광무장군 당비는 수군을 이끌고 장강의 물길을 따라 동쪽을 공격하도록 했다. 수륙 양면의 군사는 모두 20여만이고 싸움 배는 수만 척이었다. 또한 관군 장군 양재에게 양양으로 나가 주둔하며 각방면의 인마를 모두 지휘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소식은 세작들에 의해 즉시 오나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오나라 국주 손호는 크게 놀라 승상장재, 사도하식, 사공등수를 불러 적병을 물리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장재가 아뢰었다. 거기 장군 오연을 도독으로 삼아 강릉으로 진군하여 두해를 대적해야소서. 또한 표기장군 손흥으로 하여금 하고 등지로 진군하여 적의 군말을 맡게 하소서. 신 역시 장수로 출정하여 좌장군 심영 우장군 제갈정과 함께 군사 10만을 이끌고 우조로 나아가 각 방면에 군말을 맞이하여 이끌겠나이다. 손호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장재에게 군사를 이끌고 떠나도록 했다. 손호가 물러나 후궁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총애를 받던 중상시 잠원이 물었다. 폐하에 낮빛이 어두우신데 무슨 안좋은 일이라도 있으시온지요? 그러자 손호가 대답했다. 진나라 대군이 몰려온다기에 각 방면에 군사를 보내 이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수군이다. 진나라 익주자사와 왕준이 군사 수만을 이끌고 싸운 배를 갖추고 강물을 따라 내려오고 있다는데 그 기세가 몹시 날카롭다 하니 짐은 이 점이 마음에 걸린다. 신에게 한가지 계책이 있나이다. 왕준의 싸운 배를 모조리 박살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냐? 손호가 반색하며 물으니 한관 자문이 아래였다. 강남에는 쇠가만 싸우니 길이가 수백길 되는 쇠사슬을 일백개쯤 만들게 하소서. 그리고 이삼십근 나가는 고리로 연결하여 강을 따라 주요길 목마다 가로질러 설치하시고 또한 길이가 한길 남짓한 굵은 쇠 송곳 수만개를 만들어 강물 속에 설치하소서. 그러면 진나라 싸운 배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더라도 쇠송곳에 부딪혀 부서지게 될 것인즉 어찌 강을 건너게 싸웁니까? 손호가 크게 기뻐하며 곧 영을 내렸다. 이에 각 차에서 징발된 대장장이들이 밤낮 쇠사슬과 쇠송곳을 만들어 이것들을 강물 속에 설치했다. 한편 진나라 도독 두혜는 강릉에서 출병하며 아장 주지에게 명했다. 너는 수병 팔백 명과 작은 배를 타고 장강을 몰래 건너 낙향을 밤에 습격하라. 숲속에 각종 깃발을 많이 세우고 낮에는 포를 쏘면서 북을 두들기고 밤에는 곳곳에서 불을 피워 올려라. 예! 명을 받은 주지는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가 파산에 매복했다. 다음날 두혜가 대군을 거느리고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나아가는데 척후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오나라 국주는 오연에게는 육로, 육경에게는 수로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흠을 선봉장으로 삼아 모두 세길로 아군을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두혜가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는데 손흠의 싸운 배들이 들이닥쳤다. 양쪽 군사가 교전을 벌이자 두혜는 곧 뒤로 물러났다. 손흠은 군사를 이끌고 강변에 상륙하여 두혜의 군사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리쯤 쫓아갔을 때 포성이 한 차례 올리더니 사방에서 진나라 군사 곧 진군이 몰려나왔다. 이에 오군이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두혜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군말을 휘몰아 마구 죽이니 오군 병사들 가운데 죽은 자는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손흠이 달아나 성 가까이에 이르자 주지의 군사 800명이 그 대열에 섞여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더니 성위에 올라가 불을 피워 올렸다. 손흠이 크게 놀라 외쳤다. 북쪽 군사들은 강을 날아오기라도 하였단 말이냐? 그리고 급히 태각하려는데 주지가 크게 호통을 치며 달려들더니 손흠을 단칼에 베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배 위에 있던 육경은 장강의 남쪽 강뚝에 한 줄기 불길이 치솟고 파산 위에 진나라 진남장군 뒤에 라고 쓰인 큰 깃발이 바람에 나붙기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크게 놀란 육경은 강뚝으로 올라가 달아나려 했지만 진나라 장수 장상이 말을 타고 달려와 단칼에 그를 베어버렸다. 오나라 장수 오연은 각 방면에 군사가 모두 패한 것을 보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매복해 있던 진나라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두해 앞으로 끌려왔다. 그를 보자 두해가 말했다. 절원자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그리고는 목을 베게 했다. 이렇게 하여 두해는 강릉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수 상수 일대를 비롯하여 황주 여러 군의 태수와 군수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 수령 도장을 바치며 항복했다. 두해는 조정관리임을 증명하는 부절을 찌닌 사자를 보내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백성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진군하여 무창을 공격하니 무창도 항복해왔다. 두해가 이끄는 군사는 위세를 크게 떨쳤다. 곧 장수들을 모두 불러 건업을 칠 계책을 인원하자 호분이 말했다. 백년이나 된 적을 한 번에 굴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봄물이 범람할 테니 오래 주둔할 수 없습니다. 내년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군을 다시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두해가 말했다. 옛날 전국시대 연나라 명장악인은 제수서 쪽에서 일대 결전을 벌여 강대한 제나라의 영토를 집어삼켰다. 지금 크게 떨치는 우리 군사의 위세는 파죽지세와 같아서 몇 마디만 쪼개면 칼날이 가는 대로 모두 쪼개져 다시 손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급히 경문을 돌려 장수들과 만날 날짜를 정하고 일제히 함께 진군하여 건업을 공격하기로 했다. 이때 용양 장군 왕준이 수병들을 거느리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데 척호선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오군이 강을 가로질러 쇠사슬을 설치해놓았습니다. 또한 강물 속에 쇠성고도 설치하여 두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왕준은 크게 웃었다. 하하하 그런 알량한 방법으로 하군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는 병사들로 하여금 큰 뗏목을 수십 척 만들게 했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허수아비의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 뗏목 둘레에 빙 둘러 세운 채 물길을 따라 내려보냈다. 오군은 이것을 보더니 산 사람인 줄 알고 놀라 달아났다. 강물 속에 숨겨놓은 쇠성고들이 뗏목들에 박혀 모조리 뗏목들과 함께 떠내려갔다. 왕주는 다시 뗏목 위에다 참기름에 푹 적신 길이 열길 남짓에 불기가 열하름 남짓한 횃불 재료를 올려놓고 불을 찌르게 했다. 그러자 화력이 강해진 횃불들이 닿으면서 강을 가로지른 쇠사슬들이 녹아 모두 끊어졌다.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한 진나라 수군은 장강을 따라 두 길로 나누어 내려갔는데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승전을 거두지 않는 곳이 없었다. 제4장 한편 오나라 승상 장제는 좌장군 심영과 우장군 제갈정에게 진군을 맞아 싸우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자 심영이 제갈정에게 말했다. 상류의 군사들이 막아내지 못하였으니 진군은 예까지 진격해올 게 틀림없어.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하여 적을 막읍시다. 다행히 승리를 거둔다면 강남은 절로 안정될 것이고 강을 건너 싸우다 패한다면 대사를 그르치게 되겠지요. 공의 말이 옳습니다. 제갈정이 그렇게 대꾸하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왔다. 진나라 수군이 강물을 따라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세가 강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크게 놀란 두 사람은 급히 승상 장제를 찾아가서 대책을 인원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제갈정이 재촉했다. 나라가 위급하니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자 장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나라가 장차 망할이라는 것은 어진이나 어리석은이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어릴 때 그대 숙부 제갈무후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다. 지금 임금과 신하가 모두 항복하는 국난을 당하면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 또한 치욕이 아니겠느냐. 제갈정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갔다. 장제가 시명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적군에 맞서자 진군이 일제히 그들을 보유했다. 주지가 앞장서서 오군 진영으로 뛰어드니 장제는 운임을 다해 적과 어지러이 싸우다 죽었다. 시명도 주지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지휘관들이 사라지자 오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장제의 죽음을 두고 후세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두 애가 파산 위에 큰 깃발을 세우니 강동 땅의 장제가 충렬로 죽을 때라. 제왕 운세 다하여 남중에서 끝나지만 의리를 지키느라 목숨 구걸 안했네. 한편 진군은 우저 땅을 점령하자 오나라 경내 깊숙이 들어갔다. 왕준이 사람을 보내 승전보를 전하니 진나라 국주 사마염이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옆에 있던 가충이 철군을 건의했다. 우리 군사가 외지에서 오래 고생하고 있는데 풍토가 맞지 아니하니 반드시 병에 걸릴 것이옵니다. 하온이 군사들을 불러들여 훗날을 도모하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비서승상 장화는 다른 말을 했다. 지금 대군이 적의 소굴에 들어가 오나라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니 한 달 못 가 손호를 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만일 가벼이 군사를 불러들이신다면 앞서 세운 공들이 없어질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되겠지요. 진나라 국주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가충이 먼저 장화를 꾸짖었다. 그대는 하늘의 때와 지리도 살피지 아니하고 병사들의 생명을 대가로 공운 세우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대 목을 뱀다 하여도 용서를 구하기엔 부족할 것이오. 그러자 사마염이 끼어들었다. 아니 짐의 뜻은 장화의 생각과 같소. 장화는 짐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니 어찌 말다툼할 필요가 있겠소? 그때 두 애가 올린 표문이 당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진나라 국주가 표문을 읽어보니 역시 서둘러 진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었다. 진나라 국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진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진나라 국주의 명을 받은 왕준 등은 수륙 양면으로 나란히 전진하며 폭풍과 우레처럼 맹렬히 북을 흘리니 오나라 사람들은 그 깃발만 보고서도 투항했다. 오나라 국주 손우는 이 소식을 듣고 대경실색했다. 신하들이 아래였다. 북쪽 군사가 나날이 접근해오는데 강남 군사와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그러자 손우가 물었다. 어찌하여 싸우지 아니하는가? 신하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오늘의 화를 초래한 것은 모두 자문의 죄이옵니다. 참컨대 폐하께서는 그 자를 죽이소소. 그리하면 신들도 성을 나가 결전을 벌이겠나이다. 허허 일개 황관이 어찌 나라를 그르친단 말인가? 손우가 여전히 환관 자문을 감싸려 하자 화가 난 신하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총나라 황후의 꼴을 보지 못하시나이까? 그리고는 오나라 국주의 명도 기다리지 않고 궁중으로 몰려가 한관 자문을 토막내어 죽인 뒤 그 살을 질근질근 씹었다. 도준이 아뢰었다. 신이 거느린 싸운 배들이 모두 작으니 바라건대 군사 이만과 큰 배를 내주시면 충분히 그들을 격파할 수 있나이다. 손우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어림군을 내주며 도준에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적군을 막도록 했다. 그리고 전장군 장상에게는 수군을 이끌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 적군을 맞아 싸우도록 했다. 명을 받은 두 장군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뜻밖의 서북풍이 크게 불어와 오군깃발이 모두 배 위에 쓰러졌다. 군사들은 이를 불길하게 여겨 배에서 내린 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 때문에 장상은 군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적군과 맞서게 되었다. 한편 진나라 장수 왕주는 도출 올리고 나아가는데 삼산을 지날 때 수군 병사가 말했다. 풍파가 심해 더 이상 배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렸다 가시죠. 그러자 왕주는 검을 뽑아들고 꾸짖었다. 지금 석두성 점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찌 멈추라는 것이냐? 그가 언급한 석두성은 오나라 수도인 건업 곧 금일의 남경에 있었던 성 이름이다. 왕주는 북을 두드리게 하여 배를 전진시켰다. 그러자 오나라 장수 장상이 배를 이끌고 와 항복을 청했다. 왕주는 그를 보고 말했다. 진실로 항복한다면 선봉장이 되어 공을 세우라. 이에 자신의 배로 돌아간 장상은 곧바로 배를 움직여 석두성 밑에 이르자 성 위쪽을 향해 외쳤다. 성문을 열라. 성문지기들은 오나라의 전장군이 외침으로 성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안으로 들어간 장상은 뒤따라온 진군을 성문으로 맞아들였다. 진군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손호는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러자 중서령 호중과 광록훈 서령이 입을 모아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어찌 안락공 유선의 예를 따르시지 아니하나이까? 손호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수레에 관을 씻고 스스로 몸을 묶은 채 문무관리들을 이끌고 왕준 앞으로 나아가 투항했다. 왕준은 손호의 결박을 풀어주고 관을 불살은 뒤 제왕의 예로서 대했다. 훗날 이곳을 지나가던 당나라 시인 유우석은 서세산에서 회고하노라 라는 제목의 시 한 수루를 펐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왕준의 싸움배들 익주서 내려오자. 금능의 왕조기운 암연히 거둬지니. 청길의 쇠사슬은 강 밑에 가라앉고 한 조각 항복깃발 석두성에 걸렸네. 인간 세상 지난 일 몇 번쯤 슬퍼할까? 산모양 예전처럼 강물 베고 놓았고. 지금은 사에 모여 한 집안 되었는데. 옛보루엔 쓸쓸히 갈대만 피었구나. 이로써 오나라 사주 83군 313명과 52만 3천 호구, 관리 3만 3천명, 군사 23만명, 남녀노소 230만명, 미국 280만 섬, 배 5천여 척, 후궁 5천여 명이 모두 진나라에 귀속되었다. 큰일들이 모두 정해지자 방을 붙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청의 창고와 국간을 모두 봉했다. 다음날 도준의 군사는 싸우지 않고 저절로 무너졌다. 낭야왕 사마주와 왕융의 대군이 모두 도착하여 왕준이 큰 공을 세운 것을 보고는 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다음날 뒤에도 도착하여 상군을 배불리 먹이고 창고를 열어 오나라 백성을 구제하니 이에 오나라 백성이 비로소 안도했다. 오직 건평태수 오원만이 항복하지 않다가 오나라가 망한 것을 듣고 나서 투항했다. 제 5장 왕준이 표문을 올려 승전보를 전하니 진나라 조정에서는 오나라가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과 신하 모두 가축하였다. 진나라 국주는 술잔을 들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는 양태부의 공인데 이제는 그를 볼 수 없으니 애석할 따름이다. 표기장군 손수는 남쪽을 향해 통곡했다. 아, 지난날 토역장군은 전성계 한낱교유의 신분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는데 오늘 손호는 강남을 통째로 버렸으니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한편 왕주는 군사를 거두어 돌아오면서 오나라 국주 손호도 낙양으로 데려와 임금을 뵙게 했다. 대전에 올라간 손호는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리며 진나라 황제를 아련했다. 사마염이 그에게 앉을 자리를 내주며 말했다. 짐이 이 자리를 마련하고 경을 기다린 지 오래요. 그러자 손호가 대답했다. 신도 남쪽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폐하를 기다렸나이다. 하하하하. 진나라 황제가 크게 웃었다. 그러자 곁에 있던 가충이 손호에게 물었다. 듣자니 그대는 남방에 있을 때 늘 사람의 눈알을 파내고 낙가죽을 벗겼다던데 그건 어떤 형벌이요?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한 자, 간사한 자, 아첨을 자라는 자, 불충한 자들에게 그런 형벌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에 가충은 아무 말 못하고 심히 부끄러워했다. 진나라 황제는 손호를 귀명우에 봉하고 그 자손을 중랑에 봉했다. 손호를 따라 항복해온 재상들은 모두 여루에 봉했는데 승상장제는 전사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여루에 봉했다. 그리고 석두성을 점령한 왕준을 봉해 보국대장군으로 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모두 벼슬을 올리고 후한상을 내렸다. 이로써 세 나라 모두 진나라 황제 사마염의 통치 아래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었다. 무르 천하대세는 합친 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뉘고 나뉜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는 법이다. 하나라 은나라에 이은 주나라 말년에 천하는 일곱 나라로 나뉘었다가 진시황 때 잠시 합쳐졌으나 그 아들 때에 다시 갈라져 옥신각신하다가 유방에 의해 한나라 통일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200년쯤 유지되던 한나라는 왕망의 정변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유수에 의해 복구된 지 200년 만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으로 나뉘었다가 이번에 위나라의 후신인 진나라에 의해 다시 합쳐지게 된 것이었다. 총나라 국주 유선은 진나라 태시 7년에 죽었고 오나라 국주 손호는 태강 4년에 죽었으며 위나라 국주 조아는 태안 원년에 죽었는데 세 사람 모두 천수는 다한 셈이었다. 후세 사람이 고풍의 서사시로 이 시대의 일을 읊었는데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고주가 칼을 들고 함양에 들어갈 때 타오르는 불근에 동쪽에서 솟았고 광무제가 일어나 대통을 이을 때에 금호는 중천으로 비상을 하였더라. 슬프도다 헌재가 천하를 이어받자 불근에는 서쪽에 함지로 떨어지니 하신이 무모하여 환관난 일으키고 양주군벌 동탁이 조정을 차지했네. 왕윤이 계책내어 반영물이 죽이나 이각 곽사 창칼로 반란을 일으키매 사방에서 도적들 벌떼처럼 일어나며 천지사방 간웅들 매처럼 솟구쳤네. 송견과 손책부자 강동서 일어서고 원소와 원수 형제 하량서 일어나며 유원과 유장부자 파촉을 점거하고 유표의 휘하군대 형양에 주둔했네. 장수여 장로가 남정을 지배하고 마등 한수 의형제 서량을 장악하며 도겸 장수 공손찬 세 사람도 제각기 재능을 떨치면서 일각을 차지했네. 조조가 승상되자 권력을 전행하고 영웅준 걸 농락해 몸무로 활용하니 황제를 떨게 하고 재우를 호령하며 군사를 이끌고서 중원을 진압했네. 누상촌의 유비는 본디왕실 후손으로 관장과 형제 맺고 한실 돕기 원하나 동군서주하여도 기반없어 하니라. 적은 군사 데리고 떠도는 신세였네. 남양의 삼구초려 얼마나 정깊던지. 와령은 첫 만남에 삼분지게 내었네. 먼저 형주 취한 뒤 서천을 취했으니 폐업이며 왕도며 촉당해 있었더라. 오오라 백제성서 삼년만에 승하하며 아들을 탁구하니 얼마나 애통한가. 공명의 기산으로 여섯 번 출정함은 하늘을 두 손으로 바치려 함이었네. 운수일이 끝날 줄 어찌 알았겠는가. 한밤중에 해성이 산중에 떨어지니. 강유가 저 혼자서 기력 높음 의지에. 아홉 번 중원치나 헛수고 뿐이었네. 종회 등의 군사를 나누어 진격하니. 조조로 넘어갔던 한나라의 강산이. 조비 조예의 조방 조모 조안대에. 천안은 다시금 사마시로 바뀌었네. 수선대 앞에서는 운무가 일어나도 석두성 아래로는 물결일지 않는데. 진리왕 귀명후야 그리고 안락공아. 왕후공자 그러한 뿌리 따라 나오더라. 어수선한 세상사 다음이 없지만은 천우는 아득하여 피할 길이 없는 것. 삼국정립 이제는 꿈으로 사라지니. 후인은 슬퍼하며 공연이 속글로나.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로그도 꼭 읽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